안녕! 다람양이 다람! 오늘 해볼 것은 물을 전부 흡수해버리는 신기한 볕돌! 짜자잔! 이거 예전에 언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털이 돼있어? 이것은 바로바로 짐초크! 초크초크! 옛날에 이거 한 박스 사서 요만큼 쓰고 엄청 많이 남아있었거든 근데 유튜브 셔츠를 보는데 여기에 물을 붓는 게 나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재료가 있는데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아 엄지가 없을 수가 없지 않아 일단 여기에 물을 붓기 전에 여러분 짐초크 부서지는 거 보고 가세요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보면 이 쪼개지는 느낌 가루가 되는에 이 손만 너무 재밌어 그런데 가루가 좀**날리게 난다 남은 조각들도 밀가루가 되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마지막! 나 힘쌰지? 짠! 이렇게 색깔 물을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 한번 부어 볼게 너무 기대된다 오! 흡수해 혁수해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쫅쫙쫙쫙 내가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는 흡수가 좀 잘 안되는 느낌적인 오 아니아냐 시간이 지나니까 다 흡수 되고있어 아 깜짝이야 아니 이거 하나도 왜 이렇게 우당탕탕 옆면에도 쭈욱 쭈uction 쭈éis 오 넘치고 있어 넘치고 있어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큰일 났는데 아까는 내가 색깔 물을 포스터 카라를 넣어서 만들었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안되나 싶어서 식용색소를 넣어서 색깔 물을 만들어와봤지 이걸로 한번 해볼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오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오 안 넘치는데 오 이거봐 오 봤어 봤어 쭉 Alino 물을 뿌려놓으면 스르르르류르르 오 완전 신기해 쭉 Alino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하..하 내가 속은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였네 물 감 물이 아니고 신형 색소 물이었어야돼 우와 완전 잘 돼 이거봐 완전 신기해 우와 쭉쭉쭉쭉쭉쭉쭉 넘칠 듯 넘칠 듯 스르르르르르 숏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안되 marche 쭋으로 오 완전 신기해 쭉쭉쭉쭉 계속 따라 볼까? 넘치지 않을까? uck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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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칠 듯 넘칠 듯 넘칠듯 넘칠듯 표면 장력의 힘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흡수가 더 빠를까요? 오 안 넘쳐 또 사라지고 있어 물 물기가 사라지고 있어 카메라에 다 보이나? 오 이거 봐 물이 없어졌어 오 신기해 오 이거 완전 신기한데? 오 물을 계속 먹어 오 아니 물을 이렇게 많이 따랐잖아? 근데 바닥에 하나도 안 흘렸어 한 방울도 아 이건 아까 내가 물 하면서 좀 튀긴 거 완전 신기하다 오 이거 흡수되는 거 이렇게 멍 때리면서 보는 거 너무 재밌다 오 뭔가 쾌감 있어 이게 흡수되다가 마지막에 싹 사라질 때 여태 느낌 너무 좋아 옆면은 파란 색깔 한번 해볼까? 오 파란색깔도 색깔 예쁘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 삭 이거 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쑥 사라지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꿀잼인데? 쭉 쭉쭉쭉쭉쭉 쭉워 핑크색 뿌리고 흡수 재밌어 얘가 어디까지 물을 먹는다 한번 뿌려볼게 다 넣었다 우와 이거 한 통하고 이거 반 통 넣었어 이거 거의 뭐 라면 한 개 끓이는 정도의 물이 이 손바닥만한 이 하얀 색깔 벽돌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쪼개볼게 하나 둘 셋 얍 오 아 이거 샌드위치인데 아 가운데는 다 안 들어갔구나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먹였어야 되네 와 그래도 너무 예뻐 부셔보자 쏙 쏙 오 이거 쪼개지는 느낌이 약간 좀 묵직해 오 너무 예쁘다 얍 아 예쁘다 얍 쇽 얘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가루가 하나도 안 날려 얍 얍 얍 와 이거 쪼개는 느낌 너무 좋아 살짝만 힘줘도 얘가 이렇게 톡 하고 부러져 톡 아 너무 재밌어 와 이거 큰 덩어리 내나 이거 한번 부셔볼게 우주주주주주주주주주 아 이거 봐 죽이 된다 오 가루가 되지 않고 이렇게 죽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와 근데 이거 쪼개진 거 너무 예쁘지 않아? 으아 내 손 제가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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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이렇게 착착착착 치는 거 느낌 너무 재밌는데 오 이것 봐 오 진짜 우블랙 느낌이야 봐 봐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봐봐 뭔가 이렇게 좀 거친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하고 톡톡톡톡 또 들으시면 오 이것 봐 뭔가 우블랙 슬라임의 그런 찰진 느낌이야 오 신기해 봐봐 표면이 엄청 매끈매끈해졌지 착착착 도둑ughters 아 이거 그거 같다 갯벌 갯벌에서 이렇게 이렇게 반죽을 하고 이렇게 톡톡톡톡하면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 색깔 예쁜 갯벌 와 마지막 라스트는 역시 하트겠지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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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 아 예쁘다. 자 오늘 이렇게 짐초크를 가지고 재밌게 한번 놀아봤는데 물 뿌릴 때 진짜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 이거 반죽할 때 약간 우버렉스 라임 느낌 나는 게 진짜 꿀잼이었습니다. 내 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카메라에 잘 보이나? 이거 핑크 색깔로 변한 거? 짐초크는 재밌고 핑크색 색소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집에 지금 이런 짐초크가 한 30개 넘게 남았거든? 이거 다 어떻게 쓰지? 짐초크로 뭐 해보고 싶은 실험 있는 토리들은 댓글로 알려줘. 안녕. 와 이거 손이 완전 핑크 색깔이네. 루피가 됐는데 루피? 내 손등이랑 비교해봐. 루피인데?